한국선주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도직을 시작한 지 올해로 23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도와 교육, 나눔을 새 기둥으로 하는 우리 교회의 통일사목도 새로운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사목의 과제와 전망을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년 전인 1995년 북한의 큰 물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교회는 긴급구호로 대북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9월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재단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민족화해우연회와 함께 북력형제들과의 나눔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로 한국교회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분단 이후 한국교회는 북한 보고마를 지향하며 기도와 교육, 나눔의 세 가지 틀로 사도직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은 한국천주교통일사목의 핵심입니다. 주교회의 민화위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묵주 기도를 바치고 있고 서울대교구 민화위는 내 마음의 북력분단 각기 운동과 기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도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평협도 지난해 11월 평신도 희년을 시작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 봉헌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이념 갈등을 해소해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구에서만 이루어져 온 화해와 통일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남남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와 통일, 남북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교류와 접촉 왕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통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빨리 이런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까리타스 등 국제단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시적인 대북 나눔 지원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중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북력 형제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2011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에 교회의 역량을 모으고 북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가톨릭 대북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북지원협의회는 주교회의 민화위와 서울대교구 민화위, 한국가리타스 인터내셔널 등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등록단체를 확산해 대북지원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톨릭 대북지원협의회는 북력 형제들에 대한 우리 교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고 특히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신부는 아울러 교회는 남북 북미관계 개선 이후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준비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